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라면 공직자로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검증을 하는 게 맞겠죠. 또 후보 개인의 사적 관계, 예를 들면 가족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형제 간의 불화가 시작된 계기는 안타깝게도 시장 당선 후에 시정을 개입하고 공무원들에게 어쨌든 억압적, 폭력적 행위를 하고 또 어머니에게 할 수 없는 폭언이나 협박이나 폭행 사건들이 벌어져서 제가 갈등이 생겼고 그 과정에 가족 간의 다툼이 녹음이 돼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저의 불찰이고 당연히 책임져 있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. 그러니까 초임화라는 스캔들에 대해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.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. 그거하고는 다른.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.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죠. 시간이 일단 다 됐습니다. 어떻게 합니까. 마침 다음 순서가 이재명 후보니까요. 구독권 토론 5분 시작하시면서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더 하셔도 좋고요. 네 알겠습니다.